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어치기 90도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배워두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쿠션, 4구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제2적구와 수구가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면 1분의 2를 주고요. 당점은 여기서는 9시죠. 9시 팁을 주고 부드럽게 밀어칩니다. 일단 수구 중심과 제1적구의 우측면을 딱 맞춰놓고요. 자리를 바꾸지 말고 그 자리에서 팀만 옮겨서 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절대 강하게 치면 안됩니다. 시타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약간만 밀어치죠? 4구를 잘 치시는 분이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90도 각에서 2분의 1 정도 주고 밀어치면 안맞을 것 같아서 잘 안 칩니다. 그래서 비껴치기, 끌어치기, 키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 나오면 키스로도 득점이 가능하죠. 키스로 득점하는 것도 연습하세요. 겨냥법을 가르쳐 보면 겨냥은 잘하는데 꼭 겨냥하고 나서 당점을 주면서 자세가 틀어집니다. 절대 자세가 틀어지면 안됩니다. 지금 겨냥하고 샷하는 것까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안되면 패턴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90도 이하인데요. 90도 이하일 때는 팁을 하나 줄이면 됩니다. 2팁입니다. 절대 타격감을 주면 안됩니다. 부드럽게 밀어주는거에요. 이런 형태라면 12시 팁으로 밀어치면 됩니다. 좀 강하게 치면 제2적구를 정면 정도로 맞구요. 좀 부드럽게 치면 제2적구의 위쪽 부분을 맞습니다.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다음 공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쳐서 위쪽을 올리는게 더 낫습니다. 이 형태의 단점은 키스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90도가 좀 넘었을 때 조금 두껍게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쳤다가는 키스가 납니다. 네, 키스로 득점됐네요. 이는 행운을 보고 치면 안되겠죠. 키스로 득점을 누릴 때는 알고 쳐야 합니다. 90도가 넘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칠 때 2분의 1이나 3분의 2 두께는 키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면 가까운 두께로 스피를 최대한 살리고 밀어주셔야 됩니다. 두께가 답입니다. 3개의 선은 수구에 맞은 제1적구의 움직임입니다. 빨간 선은 정면에서 약간만 더 얇게 맞은 거구요. 노란 선은 3분의 2 정도 두께구요. 녹색 선은 2분의 1 정도 두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번엔 제2적구가 좀 더 내려가 있죠. 이렇게 더 벌어졌을 때는 정면 두께에서 살짝만 수구가 왼쪽으로 좀 나와주고 밀어치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당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면 다 9CTV입니다. 여기서는요. 방향이 반대이면 3CTV 되겠죠. 장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단축에서 공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것의 연장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두께로 봐서는 키스 때문에 안됩니다. 빨간 화살표 진행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멀면 45도 진행보다는 40도 정도의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적구의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죠. 두 개의 빨간 선이 있는데요. 2분의 1로 줬을 때 적구는 투쿠션 맞고 키스가 되고요. 3분의 2일 때 직접 키스가 납니다. 이렇게 벌어진 경우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이라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거의 정면 두께의 12CTV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보통 키스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12C 주시고 키스를 빼시길 바랍니다. 제2목적구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3분의 2 두께의 키스가 안납니다. 2분의 두께는 제2목적구 아래면에 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돌리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각만 잘 지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3쿠션을 칠 때는 조금 세게 치셔야 되고요. 2분의 1 두께로 조금 세게 치면 각은 조금 더 좁혀집니다. 크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샷 3기가 높을 때 90도 이하로 진행하는데요. 약 0.5칸에서 0.6칸 사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90도 기준에서요. 그리고 2쿠션 이후에 수구 진행은 40도 정도 됩니다. 스트로그의 차이 따라 0.5칸, 0.6칸 그 정도 차이 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꼭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